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와 이거 파리 생각보다 되게 아프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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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빠른데? 생각보다 쉬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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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같이 우리 뭐 타야 돼? 같이 한번 타자 일단 셋이 기구 한번 타고 올까? 어 한번 갔다 올게 우와 우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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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잘 갔다와 우정 긴장하지 말고 긴장돼 야 바나나 가자 얘들아 그래 가나와 나는 힘들어 나 진짜 안 빠질거야 너 어디 탈거야 아아 너 두번째 나 그럼 나 맨디 어 호시야 어서와 컴온 우지 형 아뇨 파이팅 야 우지야 끝까지 버티다가 우지야 팔 떨어질거 같아 참아야돼 참아야돼 아 몰랐다 갈게 우와 아 차가워 우와 사라 assass니까 무겁네 가자 참아이고 뛰어내 잠깐만 잠깐만 호와우 이게 뭐나? 이게 행복이다 뭐없어 그냥 행복 누워 잡는거야 잘했어 안녕 들어올라 TTT TTT 영호야 탔어? 나 탔어 뭐 탔어? 바나나? 아니야 바나나 지금 애들 타고 있고 어 오면 우리랑 같이 한 번 더 탈래? 아휴 나 이거 기다리고 있어 아 메이크보드? 아휴 나 아휴 나 아휴 아니야? 아휴 영호야 이거 해야지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해봤어? 이거 해볼래? 해보자 오케이 이거 막 밀어도 되는 거지? 아니야 아니야 혼자 가도 떨어져 가고나서 가고나서 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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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넘어진 거 가위보 가위보 내가 갈게 그냥 가고도 가 재밌어? 좋았다 최고 안 빠트려줬어 안 빠트려줬어? 여기 인사 한 번 해줘 아이고 정환이 오해 여기 인사 한 번 해줘 안녕 뭐야 와! 와! 아이고 정환이 위험해! 여기 인사 한 번 해줘! 안녕! 아이고 정환이 위험해! 아 나 때문에 아니구나? 키리! 야야야야야야 와! 와! 아 이래서 빠지는 거야? 아! 오! 얘! 우와! 우와! 이거 어떡해! 이거 찍어줘! 찍어줘! 내려가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가자고 같이 가자고 몸 풀어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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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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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아아악!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와, 됐다! 아이고... 와, 됐다! 와, 됐다! 아이고... 어, 하나, 하나, 하나... 오지야, 일어나! 일어나! 긴장하지 마! 긴장이 된다, 오랜만이라. 가자! 아, 올라가 있어! 지훈아, 뭐하니? 야,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? 진짜, 내가 진짜 하늘을... 진짜로, 투구 경판! 아니, 야, 이미 길이 없는데, 이미? 너는 길이야! 너는 길이야! 렛츠고! 렛츠고!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, 너 와서? 가자, 좋아! 오! 와, 나이스! 왔지? 민규 같은 애들이 못해. 너랑 나랑 신장 차이를 생각해, 신장 차이를! 하나, 둘, 셋! 오! 오! 저거 뭐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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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나이스! 전 Busי 야! 학원 뛰어야 될 거 아니야! 야, 야! 야, 뭐야, 이거? 다 있어. 네가 할 수 있을 거 같아? 여름! 여름! 잘못됐어! 어? 타올래요. 나 내려가서 타야겠어. 자, 살살 가지세요. 잠깐만, 뮤지컬 연습해야 하니까 너무 소리 주면 안 돼. 어, 알겠지? 무섭더라도 아, 이렇게. 어떻게 돼요? 무서운데? 그렇지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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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 죽은 거 아니냐, 저 정도면? 죽은 거 아니냐? 죽었어. 그래도 도겸아, 목 잘 아꼈네. 어. 긴장돼, 명호? 어. 그렇습니다. 무릎 가슴으로 붙여! 와우! 오, 저명호! 오, 저명호! 좀 소어가 진짜 좋아야겠다. 저 빨리 갈게요! 이거는 약간 스리리만 넘치진 않아. 그래? 근데... 아, 오케이. 약간 이 정도? 오케이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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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. 이거 무거운데? 안 묻은 게 더. 와우! 비행기를 이렇게 갔을 때까지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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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재밌어요. 잘 다녀와! 아~! 번호야, 여기! 한번도 안 빠지고 뛰어서 원주하면 내가 백만 원 줄게! 진짜? 될 때 못해. 갑자기 최 범호가 해, 갑자기. 이렇게? 아, 이걸 넘어지지 않고? 백만 원! 이거 다 녹화 됐어. 그 다 실패했다! 다 실패. 물에만 안 빠지면 되는 거지? 물에만 안 빠지면 돼. 버논아 뛰어가야 된대 뛰어가야 돼?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부터? 여기부터 뛰어가? 형 버논이 형 왔는데 우리 바나나부터 한번 타야지 바나부터 탈래? 버논이 형 어 왜 왜 왜 바나나부터 탈래? 알았어 바나나부터 타 바나나부터 타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동선을 확인하... 지금 뛰는 거 아니야? 동선을 확인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지는지... 너무 신중한데? 아무리 신중해도 딱 첫 발 들렀으니까 바로 빠져 알겠습니다 셋! 아이씨! 아이씨! 하늘에 떠 있는 드론 카메라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을래 자고 오케이 바나나팀 바나나 오 나 머리 바나난데? 아하하하하 하나 둘 셋 오케이! 오케이! 가자! 와 근데 나 오늘 차 하면서 적당히 쉬어야겠구나 왜 너무 놀랐어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힐링이 됐어 지금? 그렇지! 진짜 행복했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이게 되는데 행복하다는 감정이 막 들지? 너무 예뻐 하늘이 와 대박! 하늘 너무 예뻐! 바나나 대장! 가자! 바나나 대장! 바나나 대장! 우와 야 너무 심하다 야 이거 언제 빠져? 아니 언제 빠트리지까봐 무서워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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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이제 끝나? 이제 빠트리겠지? 이제 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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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긴장 좀 하지 말고 좀 촌스럽게 왜 그래 나 빠질 것 같은데 뭐야 차도가 너무 많아 오른쪽 오른쪽 좋아 왼쪽 좋아 좋아 하늘 회원님 두 번 넘어오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실게요 아 예 아 예 예 일단 타면은 자리배치 해주신대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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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반응은 제일 재밌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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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한부로 많이 뛰는데? 우와! 우와! 손 살짝 돌까진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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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재밌어? 야 미쳤어. 나무 대신 다 채워. 한 번 더 갈래? 딴 거? 아 나 옆단이 싫은데? 잘 먹래? 악착까지 매달려봐. 파이팅! 난리 나는 소리 여기까지 있네. 야 쟤가 죽어봤는데? 우와! 진짜! 야 민규 죽었어. 이거 생각보다 안 힘들네? 안 힘들다고? 이 형은 맨날? 네. 신고도. 삶어도 안 힘든데? 아니 삶어도 안 힘든데? 와! 와 이거 진짜 하늘! 우와! 호시야! 이거야! 아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힘들겠다. 각오의 멤버들! 그 진짜 대박이다 진짜. 재밌어. 디노야 그거 손잡이 곧 나갈 거 같으니까 잘 가고. 나가야 돼 재밌는데. 갔다 올게.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싶을 수도 있겠죠. 그럴 수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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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 야. 내가 텔레비전이야. 야. 우와. 우와. 야 저거 원래 저래? 백공이 같아. 야 저거 봤어? 야 우리도 저랬어? 나 앞으로 왑hod 안 보여줘. 이거 호떡이야. 이거 호떡이야. 이거 호떡이야? 야 저 호떡 안 보여줘. 임성완 선배님 갑시다. 야 세이무 때로 레츠고 디스코! 대사랑이 와. 야 디스코 가자. 와 이따가 애들 다 뽑겠다. 이거 재밌어? 이거 재밌어. 수영 손길우기에는 좀 쉬쉬할 수도 있어. 형 슬리르는 거 좋아하잖아. 알야지. 슬리르는 거 안 좋아해. 슬리르는 거 좋아해. 나 보이소프라 자이로드롱만 싫어해 나 스카이 다이블드 할 수 있어 거기 혹시 자리 하나 남아? 어 안 남아 나 가도 돼요? 네 초반해 주세요 바나나 의자 어차피 바나나 의자 방금 헬멧 차면서 뛰어왔는데 약간 마블 영화 같았어 오 둘이 이러니까 파워레인자 같다 고잉 레드 고잉 옐로우 야 진짜 착하다 열정과 불을 지배하는 고잉 레드 심혜의 깊이 속에서 어둘부를 고잉 메이비 너희들의 마음을 노란색으로 물들기 있어 고잉 옐로우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형 화이트가 여기서 이제 나와서는 아니 아니 아 이런 거 맞아 마태 형들 좀 해 아니 나한테는 마태 형들 사람이 지배하는 고잉 화이트 빨리 빨리 형이 해줘야 해 출발해 빨리 아 빨리 빨리 아 진짜 귀엽다 다시 해볼게 바람을 지배하는 고잉 화이트 바늘을 지배하는 아 진짜 형 내가 이런 면에서 지어야 해 우리 이거 타고 밥 먹을래 이제 배고픈데 이제 가자 근데 아쉬울 때 한 번만 딱 덮어야 돼 안녕 안녕 아 생각보다 높은데 우와 멀리 난단 말이야 이제 이제 동기가 나를 그런 식으로 돌들이겠다 모두 다리를 벌려 나 지금 왜 벌려 자 자 우리 구조 나 다들 이미مل 야 나 이리 놀아간다 어이 이런 카메라 우리를 집으로 데려 근데 지금 그 가사는 안 돼 왜냐면 우리를 집으로 데려주면 안 되거든 얘가 좋으니까 빠지가 좋아서? 어 가자 야 이거 빠르다 이렇게 했는데 물 못 차가지고 물 못 차가지고 야 나한테 빠져 뭐야 야 나한테 빠져 뭐야 진짜 빠진 거야? 너한테 보여주셔서 내가 빠진 거야 내가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차야 돼 근데 물을 못 차고 이렇게 해서 빠질 뻔 한 거야 그래서 도겸아 오 중심 나 이러다가 빠질 뻔 해 빠져 우리 한 6시쯤에 고기 먹을까 이제? 좋은 생각이야 5시 35분 훌륭한 생각이야 가자 가자 휴야 아 도겸아 요æ 요게 요게 안녕 호시야 바다 호시도 같이 가자 4시선 돌아오세요. 물 깨암으로 가자. 야 이거 특수인형으로 왔는데. 날 씻고 있네. 난 췄잖아. 난 췄잖아. 억울하다. 오케이. 오케이. 친구랑. 물 좀 귀엽다. 이게 뭐예요? 내 파트너. 형은. 물 좀. 대풍도. 뭐라는 얘기인데? 하나맨. 갑니다. 잠깐만 잠깐만. 야 저거 뭐라. 킥배. 이건 췄면 안돼. 갈게. 첫 팔은. 막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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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나야. 오케이. 처음엔. ᴥᴏᴏᵏᴏᴏᴏᴏᴏᴏᴏᴏᴏᴏ额. 오오오오오. 아… 우리 그거 귀여운 나의 앤을 한창 또 했을 때 게임 많이 있잖아. 그냥 돌 던지고 돌 여기서 찾고. 와 맞아 맞아. 그랬어. 그리고 우리 국세 가지고. 사과. 맞아 맞아 맞아. 한 번 해봐. 한 번 해봐. 한 번 해봐. 장세기를 하면 안 돼. 장세기를 한 번. 애가 너 사회자야? 아니 재밌어. 고잉 사회자의 관계 공부. 야 우리 동행이 던져서 동행이 새끼야. 다섯 명이잖아. 네 개 던져서 한 명 못 한 명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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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나 오늘 이런 놈이 왜 막 이렇게 잘해. 준비. 시작. 아. 맞아 이거 안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이는 거야. 우리 지금 많이 맞은 거 같은데. 우리 말. 으흐흐. 물멩이는 거 맞지? 어. 흰색돌 흰색돌. 몇 개? 몇 개. 네. 야. 미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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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대 슬쩍 와가지고 이제. 미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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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재밌다. 미치아. 흰색돌. 재밌어. 재밌다 재밌어. 이거 나만 찾은 거야 지금? 나 찾았어. 찾았어? 찾았어? 찾았다고? 여기서 꺼냈지. 아니 아니 아니. 하나 남은 거야 지금? 하나 남았어. 나 찾았어. 찾았어? 찾았다고? 저거 찾았어. 저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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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자 다했습니다. 형 갖고 나오면 인정. 이건 알지. 물이 박혔잖아요. 형 하단에 쳐서 잡아야 돼. 자 이제 둘 하나 남았죠? 하나 남았어요?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 힌트 줄게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형 어디 있는지 알아? 근데 힌트 형이 왜 줘? 형 힌트 줘. 힌트 줘 힌트 줘. 빨리 빨리. 저쪽 어딘가. 아냐 아냐 그쪽 아저씨. 아니 어딘데. 아니 말 미쳤어. 말은 봐. 뭐하고 있는데? 돌찬. 돌찬. 어? 없는데? 야 어디에 맞은 점 맞아? 아니야. 나를 먼저 밀포도 봐봐. 밖으로 밀포도 전자. 나야 어린이냐고. 내가 보고 지금 나보고 미치고 밑에 돌아간 거 아니야. 아니. 야 철로가 너. 야. 야. 내가 철로야. 내 거야. 이거야. 이거야. 야. 야. 아니. 나오겠다. 제 이거 나오면 돼. 야. 야. 빠지는 복귀를 어떻게 해. 자. 자. 내려와. 아버지. 호시자. 딱 대고. 하나 둘 셋. 어. 야. 야. 잘 놀았다. 아. 엉덩이 뭐였어? 어. 내가. 하하하. 이거 도착할 거야? 어. 어. 안 돼! 하하하. 일단 5주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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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чи게. 아니. 아니. 이거 찍지 말고. 해도 돼. 나. 안 찍는데. 왜 이보니. Products. 가위바위s. 여기를 맞으면 하면 돼요. 꼭. 여기도 맞아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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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을 것 같아 아 그래? 막았다! 됐다! 잘했다! 뱀뱀이 돼! 좋아! 그러니까 이거야! 어떻게 해주면 돼? 뭐야? 세리모니! 세리모니 할 수 있어! 세리모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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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 가지마 아 피부가 너무 건조해 어떻게 해야 되지? 손과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? 잠깐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너희들을 위해 브링그링 내 템을 준비했거든 우와 타입별로만 말해 내가 지금 많이 건조하다 그리고 좀 여드름이 많이 나서 내가 예민하다 좀 예민하기도 한데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지? 2개 4? 일단은 형은 우지형은 이거 발려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딱 토 딱 토 발라서 하니까 피부가 약간 티뜨리스 티뜨리스 90%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? 형 코 풀어? 그리고 형은 약간 예민한 피부니까 이거 바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 형 끈적거리는 거 제일 싫어하지 응 이거는 딱 바르고 한 몇 분 있으면 약간 야 근데 이거 솜이지? 야 근데 이거 솜이지? 응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진짜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이건 PPL 아니야 이건 PPL 아니야 이거 다른 데에서 한 거 자 버논이는 지금 여기 특성들을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뭐가 맞는 거 같아? 어 나 티트리스 할래 넌 확실히 티트리지 해가지고 해봐 나 끝났어? 끝났네 끝났어 아 끝났어? 피부가 끝이 났네 지금 빨간 텐데 내가 세게 세게 문질러가지고 아니 아니 지금 끝났어 아 세게 문질렀는데도 빨갛지 않고 되게 빨갛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될 거예요 진정하고 있어 네 그리고 이런 거 버논이는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야? 나 티트리스 여드름한테 좋은 거 병풍 추출물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머 슈아야 형 혹시 로션 바르러 왔어? 왜 봐봐요 그럼 이리 오면 돼 형은 진정을 원해 아니면 수분감을 원해? 둘 다 오면 내가 봤을 때 슈아 형은 지금 순한 그냥 티트리 말고 그게 나을 거 같아 근데 슈아 형 씨 피부가 괜찮을 거 같아 맞아 아 거기에나 알았잖아 이거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 솜에다 티트리이나 이런 거 발라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놔 다음날 아침에 홍조 같은 거 있는 거에 여기다 붙여놓으면 맞아 맞아 저런 거 되게 좋아 좋은 팁이야 근데 되게 괜찮다 이거 응 아 좋다 고맙습니다 잘 바라고 합니다 아 나도 한번 발라봐야죠 와 이거 수분감 너무 좋은데? 이건 정한이 형이 진짜 바르면 좋아야겠다 진짜 이거는 수분감 너무 좋은데? 확실히 건성한테 진짜 좋아 나도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평소에 아침 나갈 때는 막 이런 거 발라도 자기 전에는 이런 걸 발라요 자고 일어나면은 청존스 맞지 나는 이렇게 로션 바를 때 그냥 피부에 바른다기보다는 피부한테 먹여준다 생각으로 바르거든요 아 그래 얘네한테 이걸 공급해주는 느낌으로 해줘 맛있게 먹어 아 좋다 멤버들 알아서 발라? 아 나 괜찮다 진짜 살다 보니 PPL도 들어오고 그치?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시작을 하자 빨리 렛츠고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야 근데 중심이나 잡을 수 있겠냐? 야 이걸로 해 이걸로 그럼 야 절대 못해가 올라오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거 그냥 하면 되겠다 우리가 더 잘 밀어서 아 셋이 다 같이 이게 뭐 할 거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한 명 밀어서 떨어뜨리기 오케이 야 왜 슬퍼 말이지 힘들게 만들어? 동맹 이런 거 있어? 아 뭐 그거는 그럴 시간에 넓이지? 그럴 시간에 넓이지? 좋은 게 아닌 거 같아 야 이 자식이 야 이 자식이 are you breathing 아 coincidence 아아니aneous 어떻게 안됨 어허어 어허어 으아허어 으아허어 firstly 구승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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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관아 선생님 나가면 나갈까? 정환이 형! 가자!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금수야 네가 해줘 승관이 금칼에 죽는 게 맞지 Going은 언제나 너의 길 Going Going